내 법계의 행복을 깨지마 이게 큽니다 결국 인간은 중생은 이걸로 움직여요 내 법계의 희망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준 희망도요 이게 깨질까봐 사이비 교를 못 나와요 이미 나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나는 내 시간과 정력과 돈을 다 투자했는데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그 희망이 가짜라니 가짜라는 거 알아도 보태야 됩니다 가짜라는 거 알아도 보태야 돼요 여기 나가면 이 희망도 없단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잘 당합니다 특히 서울대 출신들 동경대 이런 하버드 사이비 종교에 잘 당해요 머리 좋을수록 잘 당해요 그걸 깨는 사이비 교주를 만나면 훅 넘어갑니다 자기 머리에 취해서 저 논리가 살벌한 저 교수님이라면 자기 논리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논리를 깨는 자극이 오면요 자기가 그 무서운 논리력으로 자기를 합리화해서 가버려요 저 희망 믿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나와도 다시 들어가고 그래요 사이비 종교에다 갖다 바친 것 때문에 내 인생 다시 살기도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대박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이비가 사이비라는 게 눈에 보여도 그냥 이 사람이 신이어야 해요 지금 내가 살라면 내 법계의 희망과 행복을 지켜주려면 그냥 이 사람이 신이어야 돼요 계속 버팁니다 계속 보이죠 찜찜함이 점점 커져가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찜찜함이 커지면 나오죠 근데 나와도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 펼쳐지겠어요 또 그것 때문에 못 나오고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죠 이해되는 게 매트릭스 아니도 행복해요 속아도 거기가 낫지 밖에 나오면 현실은 더 처절하거든요 다시 속고 싶은 그것도 이해되시죠 tolerance kleine 숙 hơn 이렇게 상황이 존재 cleared 정확히 있을 수 없지만 damit my 의식은 뭐аго Santi 꺼쳐진роб입니다 4.2% 08.10% 0 9.209 그런데 그 해왔nia 지금 정화 희망 진짜 refuse 복 욕 우리가